여러분 오늘도 제가 권잡기 피규어를 샀습니다. 랜덤. 다 모으고 싶은데 욕심이고 한 4마리까지만 모아보려고요. 사람이 아니라 마리. 빼빼로는 이런 상품이 막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. 빼빼로도 맘에 들고 파랑 빨강도 다 맘에 드는데 파랑 빨강은 소재가 구리다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안 살 거고 돈이 없어요 어차피. 요거 하나는 까보려 합니다 아쉽지만. 얼굴 돌아가는게 되게 만원짜리가 비싼데 4천만 정도 하고요. 디자인도 우사기 이번에 진짜 우사기. 겨울 나올 것 같은데 왠지 내 생각.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중뿐만 아니면 되죠. 한 손으로 딱 좀 줘. 어이구야. 다 나올까? 오늘 떡볶이 있어. 사람 웃겼네. 왠지 딱 똑같은 거 아니다. 다행이다. 꼬리보고 알았다. 하늘나란 줄 알아요. 100% 다. 봐봐. 달. 두구동. 역시 하늘나란 줄 많네. 진짜 갖고 싶은 건데. 거의 다 모았네 진짜. 좋은데. 만족스러워. 잘 산 것 같아. 금액 때문에 아쉬워서. 싸고 싶은 거 많이 못 사고 이것만 산 건데. 만족스럽다. 다행이다. 저는 햄대봐. 이건 하늘나란 줄. 맞아. 맞죠? 비밀다. 귀여워. 안 가버리를 잘해서. 가지고 가야지. 만족스럽습니다. 저는 한 민가람지也 가서 과자 좀 살려 합니다. 뿅뿅을 안 보여주면 좀 아쉽겠죠? 나 딸면 먹고. 귀염이 먹고. 애야. 귀여워. 귀염이 나와. 아쉬워. 귀여워